경영 대가들의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책춘함의 드러커 오늘 그 치타야 서점 잘 아시죠?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서점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그 치타야, 그 수수께끼라는 책 지난 시간에 이어 또 오늘 책춘함 CEO 북살롱에서 함께 선정된 책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타야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서 마스다 씨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업을 왜 했습니까? 하니까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왠지 허울뿐인 말로 들리는데요 마스다 대표가 얘기합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그 연장선에는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게 제가 회사를 세운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척척 일을 달성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까요?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간혹 다이칸야마를 걷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치타야 마스다 사장님이지요 하며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시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이칸야마 치타야 사점에 애정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족, 직원,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에게 고맙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역시 가족 사랑이시군요 맞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준 가족이건 제가 만든 가족이건 모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지요 과연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온 영향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태어나 자라온 환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속 아르침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낯간지럽게 들릴 수 있는 것도 마스다씨가 이야기하면 왠지 설득력 있게 느껴지네요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스다씨의 이미지와는 역시 차이가 있지만요 CCC를 설립했을 때부터 한결같이 지켜온 일인데 왜 그런 걸까요? 중시하는 신념 중 하나가 사랑인데 말이죠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마스다씨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라는 건가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회사가 커질수록 집단에 대한 리더의 책임을 요구받게 되고 이때 모토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토라고요? 네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소유의 목표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기획회사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밟아오며 지금의 CCC가 탄생한 것이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에서 장례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는 바로 기획입니다 그것을 집단이 행하기 때문에 기획회사가 되는 것이고 세계라는 경기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CCC는 세계 최고의 기획회사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스다 씨 그렇다면 직원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하는 건가요? 우선 제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자유롭게 있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조직적인 관리하에 자유를 제안받을 텐데요 가와시마 씨가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음... 너무 모호한 말씀이라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기실 자유롭다는 것은 힘들고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편이 한결 편하죠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유를 포기하고 관리받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에게서는 진정한 기획이 나오지 않죠 기획이란 사람의 이에 영역밖에 있는 일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효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부러 신입사원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긴 겁니다 기획을 통째로 맡기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죠 자 그리고 이 마스다 창업자가 치타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자신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구분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때 충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말은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태껏 회사만 생각할 뿐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고요 조금 더 자신을 바라보고 이래서 손을 뗐을 때 나를 재정비하자는 생각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마음먹었지요 그때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나며 자신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어떻게 하셨나요? 흔히 그럴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숲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장을 만들었지요 자 이것은 빌게이치도 이제 1년 중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외부와 이제 단절된 채 책만 읽는 그런 기간을 갖는다고 하거나 많은 CEO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유사하죠 저는 CCC를 세웠을 때 사무실에 먹물로 약속과 감사라는 두 단어를 적어 액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액자 지금도 그대로 걸려있지요 CCC의 직원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단어 같은데요 그런가요? 사실 약속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지키는 일은 어렵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약속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한 약속은 절대 깨기가 힘든 법이죠 마스다시는 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슴에 안고 그 답을 쫓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성장 환경에 있었다 토목 건축업과 육악을 가업으로 경영했던 집안 환경 속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쾌락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정신에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임을 몸소 체험해왔다 마스다시의 가슴 한켠에는 이타적인 정신이 결국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의 에로스적인 감각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마스다시가 지금까지 계속해온 기획은 표면적인 마케팅 노하우로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에로스적인 측면까지 파고들며 심도 있게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마스다시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패션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껏 증폭시켰다 그리고 당시 시대의 선두를 달리던 패션업계에서 에로스적 감각과 함께 사람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를 기점으로 CCC에서 펼쳐지는 마스시다시의 비즈니스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그 물음의 끝은 기획의 대상인 고객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을 완성시키는 직원도 그 대상인 것이다 직원이 사람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마스다시가 해온 일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바탕으로 기획을 구체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사람의 창조성이란 단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의 창조성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을 통해 분명 키워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성은 타고난 재능과 단련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발이 빠르든 느리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달리기가 느린 사람이라도 열심히 연습한다면 조금씩 빨리 달릴 수 있게 되는 법이죠 그렇긴 하지만 연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연습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 재능은 무능으로 바뀔 겁니다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든 힘든 길을 밟아야 하는 것이군요 그러고 보니 패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치장하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정보를 모아서 공부를 하고 가게를 돌아다니며 여러 상품을 구입해 코디하다 보면 어느새 나름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점점 스타일이 진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실은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창조성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창조성이야말로 기업의 이미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죠 애초에 창조성이란 무엇인가요? 결국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건물은 바닥이 있고 벽이 서 있으며 천장이 덮여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물건일 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를 조립하여 전체를 완성시켰을 때 비로소 사람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건물이라는 가치로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와 이론으로 쌓아올리는 가치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라는 거군요 어쩌면 디자인의 힘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물이라는 가치는 건축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은 자칫 색상이나 형태와 같은 표면적인 요소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은 고객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란 가슈화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기획가가 그린 머릿속의 이념이나 생각의 형태를 부여해 고객에게 선보이는 일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본래 다양한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 그 가게, 그 기업에서 보이는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다른 질문이지만 수평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장님도 문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마스다씨도 그런 사장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글쎄요 저는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마스다씨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신이 마치 대단하다는 듯이 행동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으니까요 그런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CC를 설립한 후 약 10년 새에 생각지도 못한 급성장을 이뤘죠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호텔이나 여기저기에서 VIP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달력의 뒷장까지도 수많은 약속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성기를 누리는 인기 탤런트 같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신중해지자고 저 자신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지요 왜 그러신 건가요? 어떤 것에 대한 경각심이었나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사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아무렴 어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에 십상입니다 이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새에 그 분위기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우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주 조금 불쾌한 일에도 곧바로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고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마스다 씨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절대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미모만 뛰어난 비소를 두지도 않았고 고급 외제차도 일부러 멀리 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오만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늘 생각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에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답은 고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을 바라보는 것이요? 네 우선 저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본질이 아니라 저의 역할일 뿐 본질은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장이기 전에 비즈니스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의 본질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본질을 생각하면 오만을 부릴 여유 따위는 없는 거죠 제 일은 고객을 바라보는 일이며 그 외의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군요 비즈니스맨의 근본은 고객을 바라보는 일에 있는 거군요 제가 중시한 것은 고객 가치를 최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CCC가 핵심으로 여겼던 신념은 고객 가치의 최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재현이라는 심플한 두 키워드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본래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의 상은 정어리 때입니다 정어리의 한자를 보면 물고기 변에 약하다는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 마리만 있을 때는 결코 강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큰 무리를 지어 행동하죠 하지만 무리 중에 리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보이며 흩어지는 법이 없어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이자 CCC가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다를 수 있는 목표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일이니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어리 때 같은 조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죠 그것은 정어리 때가 자연스럽게 헤엄칠 수 있는 힘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요소 아닌가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심력만 있다면 모든 일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겁니다 힘을 한 대 모아 발휘할 수 없을 테지요 반대로 구심력만 있다면 서로 마주보기는 커녕 엉겨붙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이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CCC라는 기획회사에 대입해 볼까요? 원심력이 향하는 곳은 누가 뭘 해도 고객일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양질의 기획은 분명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구심력이 향하는 곳은 동료일 겁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 조금 전에 말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하지요 그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존재한다면 정어리 때처럼 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기획사로서는 최상의 아니 세계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무리가 각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공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줄곧 중시하면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온 것이죠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다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휴먼 스케일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유롭게 있으면 됩니다 병렬로 연결된 개개인이 각자 힘을 모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이니까 모두 자유롭게 있어야만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있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해야만 한 일을 하는 자유지요 회사를 휴먼 스케일로 분사하여 정어리대 같은 조직을 만들고자 한 건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을 만들면서 혹은 만들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을 만들고 나서 회사의 규모나 편안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이 조직 안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 찾아낸 기분이었죠 아직 정답인지 아닌지는 마스다시도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군요 네, 자신이 만든 결과에서 의도한 이상의 무언가 탄생하고 다음에 또 다른 탄생이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 이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마스다시의 변함없는 사상의 중심 즉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의 연장선으로 미래를 향한 진화와 전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군요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겠어요 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수많은 환경의 변화에도 고객 가치의 확대와 라이프 스타일의 제한이라는 기축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한결같이 추구해온 마스다 문에야키 그의 자세에서는 전혀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온 일과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후계자에 대해서도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도전이 향하는 끝에는 마스다시가 최정상에 앉을 수 있는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아닌 최고의 자리와 현장의 거리가 가까운 병렬형 조직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직원 모두가 라이프 스타일의 제한을 향해 정어리 떼처럼 움직이는 조직 그것이 마스다시가 그리는 바람직한 조직의 이미지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것 또한 마스다시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찾아낸 해답 중에 하나다 이 주관이 기틀로 잡혀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계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된다 이 말의 이면에는 특정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발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론에 가깝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명쾌한 해답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테지만 그렇게 성공 사례를 거머쥔 최고 경영자의 다음 세대를 잇는다는 일이 어찌 그렇게 쉬운 역할이겠는가 그렇다면 ccc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세대 경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마도 현재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진 않을 것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 마스다시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 해답을 추구해나갈 것이 분명하니까 결국 그 해답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회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 책도 보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하나의 물음에 관한 한 경영자의 영웅의 여정을 그려내는 데서 창조된 것이 치타의 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윤창조가 아닌 고객창출, 고객창조라면 정말 고객은 누구인지 근원적으로 사람은 무엇인지 분명한 자기만의 명료한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책춘함의 CEO 드러커 오늘도 여러분의 경영활동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멋진 경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